2013년도 봄에 범죄 추리 소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작가 이름이 로버트 갈브레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평단의 평가도 좋았어요 석 달 동안 미국에서 한 3,500권 정도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세일즈가 떨어져서 매주 책 팔리는 그걸 미국에서 통계를 내서 발표가 되는데 7월 4일 그 주에는 한 주에 43권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봄에 나온 건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17,660권이 팔렸어요 그 전주에 43권이었던데 어떻게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나 하면 바로 그 로버트 갈브레이트라는 그 이름이 필명이고 진짜 저자의 이름이 밝혀진 거예요 진짜 저자가 누구였냐면 조앤 롤링이었습니다 조앤 롤링 해도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조앤 롤링이 누구냐면 해리포터의 저자입니다 해리포터의 저자 제이케 롤링이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작가가 자기 이름으로 내지 않고 필명으로 로버트 갈브레이트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게 누군지 모르죠 소설도 좋아요 그 사람들이 에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실제 저자가 조앤 롤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자기 그 책이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출판사가 책이 안 팔리니까 진짜 저자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작가인 조앤 롤링이 고소한다고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소설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데 어느 주에는 인기가 없어서 43건 팔리고 어느 주에는 갑자기 폭발적 인기가 돼서 만 7천 권이 넘게 팔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연약하다 이겁니다 연약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고 평가하고 평가받고 삽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어떤 장소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어떤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삽니다 요즘에는 점점점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 그런 평가가 점점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이게 나타났는데 그런 개개인의 평가가 점점점 중요하게 되었고 이제 평가를 너무나 쉽게 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가던 음식점도 한번 잘못된 평가 하나로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들이 바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바울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전도를 받고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향한 평가는 형편없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들의 그러한 평가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에요 너희는 나를 평가하면서 세상의 지혜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피아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 소피아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지혜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지나치게 인색하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몇 가지 평가의 우리 삶에 대해서 아니면 한 개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평가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나오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람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을 받고 있죠 그런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별거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너희들의 판단은 나를 판단하는 것이 너무 섣부로 다이게 됩니다 때 이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5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일시적인 정보예요 일시적인 정보 가지고 오랜 기간에서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했다가는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것이 광주에서 차를 운전해서 서울로 간다 치면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는 길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돌아서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그 부분만 잘라서 보면 북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북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서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 너무 이른 판단이라 이거죠 여기서도 미리 판단할 때의 문제점을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에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드러낸단 말입니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둠에 감춰진 것은 못 봐요 마치 조엔 롤링이 로버트 갈베리스라는 이름으로 소설을 냈을 때 그 진짜 정말 유명한 작가가 질적으로 높은 작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고요 진짜 작가가 가려져 있어서 어둠에 감추인 것이 있고 마음의 뜻 똑같은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는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를 들이며 헌신하고 누구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인기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동기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어두운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길 사람 속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너희의 판단은 섣부르다 너무 일르다 이런 면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너무 짧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평가를 해서 칭찬도 하기도 하고 비난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금방 아 사람 잘한다 또 다르게 하면 금방 저 사람 못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말도 민심이라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정치 현장에서도 어떤 소문이 확 퍼지면 민심이 확 이쪽으로 휩쓸렸다가 아니다 그러면 또 민심이 반대로 갔다가 이렇게 휩쓸리는 바람과 같다 교회 안에도 소문이라는 것이요 정말 민심이 바람과 같아요 몇몇이 이야기해서 동주가 되면 그게 쫙 퍼집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마치 사람들이 볏짐이 바람에 넘어지듯이 주주주주주주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보이기도 해요 너무 섣부른 판단 너무 짧은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판단에 매이냐면 그렇게 정보도 많지 않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짧은 시간에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판단의 최종적인 권위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심판하실 주는 심판하실 일은 주시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심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분쟁이 있고 막 이렇게 될 때 보면 다 자기가 모든 판단과 평가에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상대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뭔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안 돼 내 눈이 맞는 거야 그건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은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일입니다 막 잘못됐다고 해요 그러면 객관적인 제3자 기관에 그것을 판단을 맡기잖아요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 나름대로 우리 교단 안에는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습니다 사회법으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태법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판단을 맡겨요 또 신학적인 거를 신학부에 맡기기도 하고 어떤 거면 어디에 맡기기도 하고 그 객관적인 기관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이 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거기를 다 매도해 다 매도해 끝까지 자기가 맞은 거야 이게 얼마나 편협되고 왜곡된 것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완벽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권위도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판단의 기준도 섣부르게 때이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판단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물론 내가 진짜 그런 거 하는 걸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자기 검증이 끝난 뒤에는 그런 판단에 너무 지나치게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편협되게 판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 기준이 가장 언제나 옳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독약이고 다른 사람에게 독약을 퍼뜨리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이 가지고 있던 교만을 그도 갖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을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왕이란 말이에요 모든 판단의 주체가 자기란 얘기예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와 판단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겉핥기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본질은 보지 못해요 단지 그것을 에둘러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집안도 보고 고향도 보고 능력도 보고 그의 영향력도 보고 그의 지위도 보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기준점이 되는 것들 가지고도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새롭게 인사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력서를 받잖아요 이력서를 보는데 이력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에서 일부는 알지만 정말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사람인지 신실하게 할 사람인지인지 몰라요 겪어봐야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80년대 5.18 이후로 광주 이외위직에서 팽배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18 민주 한장이 났을 때에 그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가 있든 그거는 차지하고 그 일 때문에 광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정상적인 정서적 사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광주 출신 사람들은 안 쓰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 죽이는 일이죠 그들이 아무런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를 한번 겪은 뒤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동안 결국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고 광주에는 특별히 많은 일을 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분 때문에 그러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퍼뜨려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어찌하든지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성공으로 가는 그쪽으로만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돼 꼭 성공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레벨이 엄청나게 높다 합니다 옛날에 한 세대 전에 거의 정신병으로 환자가 되는 사람들 그 정도 수준의 스트레스 레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현재 또 전체 여성의 30% 정도가 저녁에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못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왜 스트레스가 생기냐면 나는 성공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게 점점 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가 않아요 좀 더 나를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좀 더 나를 제대로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갈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냐면 지금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 섣부르게 쉽게 평가하기보다는 좀 더 평가를 유보하고 좀 더 기다려주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여기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좀 기다려주자 이게요 지금 한순간에 있는 일 가지고 보지 말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사진을 찍습니다 어느 순간에 있는 그 스냅샷의 그 순간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6학년 때예요 6학년 때인데 어려서는 제가 좀 부잡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참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참한 학생으로 인정을 받을 때예요 별로 공감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그때 교실에 보면 강단이 있어요 약간 높은 강단이 있고 거기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가르치시는데 쉬는 시간이 됐는데 막 애들 놀다가 보니까 강단에 진짜 부잡한 친구가 바닥을 뒹굴면서 놀고 있어요 저하고 또 다른 차만 제 친구가 올라가서 걔가 뒹굴고 있으니까 놀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뒹굴을 위해 발을 막 이렇게 하면서 못 일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강단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나 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시선이 뜨고 보니까 교실 밖에 저 복도 뒤에서 선생님이 노려보고 있는 거야 강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네들 얌전하고 참한 학생들도 알았는데 너 강단 올라가서 너네가 춤을 추어? 대교 혼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한 번도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한 거 한 번 그랬는데 걸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 받는 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걸 지우려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좀 더 오랫동안 좀 더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기대해 주길 바라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또 나를 평가할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래야 내가 다 알아 이런 자세보다는 내가 판단을 하지만 내가 한계가 있다 나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감춰진 거 어떻게 알아요? 마음 속에 사람의 동기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속에 모든 생각과 동기들이 여기 우리 가슴에 모니터 달려서 다 지금 생각하는 게 다 다른 사람에게 다 보인다고 하면 아마 이게 제대로 있을 사람이 없을걸? 모르는 게 해야 돼요 마음 속에 우리 모르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로버트 갈비레이스라는 그 필명 뒤에 조앤 롤링이 있었던 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적절하게 적정한 판단을 하기에는 우리는 정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짧은 순간에 확 하고 금방 또 아니면 아니다 하고 이런 것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궁극적인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금방 냄비 같은 칭찬 냄비 같은 그거보다 비난보다 오랫동안을 염두에 두고 전체 삶에 대한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자기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라 지금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내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은 것이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주인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판단해야지 왜 당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면 그 사람의 평가는 뭘로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실적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노력하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진짜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가졌고 그러한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능력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실제로 해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혈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 능력조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 얘기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써야 되는데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좀 더 길게 좀 더 그 사람 전체를 보고 내가 판단할 능력이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러면서도 이러면서도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판단받기를 원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판단하는 기준점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9절부터 13절 봅시다 9절부터 13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장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음에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신이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지금 고린도 교인의 눈에 볼 때는 바울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복음을 증가한다면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는 다 겪고 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그러니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로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그게 아니야 그런데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 과연 옳으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다이카 골리아스 라는 책을 썼어요 다이카 골리아스의 예를 들어서 우리 사는 삶의 보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배우예요 그가 지금은 베버리 힐즈에서 성채 같은 집을 가지고 페라리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부유한 생활을 하는데 그는 어려서 미국의 중소도시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12살 때부터 그는 돈을 벌어야 됐고 열심히 낙엽 긁고 청소하고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대학 때는 세탁소를 하면서 돈이 많은 동료 대학생들의 옷을 빨아주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집에서 조금씩 조그만 전기를 낭비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혼되게 혼났고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의 의미도 알고 돈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바로 그 가운데서 다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공한 그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자네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 해줘요 그런데 자네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 해줘요 능력이 있어서 다 해주는데 본의 아니게 자기가 성공할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를 키웠던 원래의 그 자기가 커온 환경 그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자네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가 알아 그가 성공했던 이유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만 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복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해야만 했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성취감을 느꼈고 다음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생긴 거예요 그것이 그의 성공의 DNA야 그런데 정작 그가 성공한 이후에 자녀들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그 성공 DNA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는 정반대의 환경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성공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에서도 일반적으로 봐서 자녀 교육이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자녀 교육이 훨씬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자기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부유함 때문에 그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때에는 인생의 목적의식도 없어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다 있으니까 뭐 하나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3대가 못 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면이 있잖아요 2대는요 2대는 자기 부모 세대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불리고 한지를 다 어려서부터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부모들의 성공 DNA가 같이 가요 3대는 아니에요 3대는 처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컸어요 그들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 배웠던 그 부자가 되는 DNA 성공을 향한 DNA를 그들에게는 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진짜 좋은 걸까요? 그게 모든 인간 세상의 사이클이 그게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큰 걸 원하고 더 좋은 걸 원하고 더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해 자네들에게도 더 많이, 더 많이 그래야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여기 있는 문제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별로 받은 게 없었을 거예요 단칸방에서 시작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단칸방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대 그리고 그 자네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는데도 정말 잘못된 방식의 평가가 있고 그 잘못된 방식 말고 좀 더 나은 방식으로 평가받기를 원해요 좀 더 넓게, 좀 더 오래 해서 나를 평가하기를 바라는데 근본적으로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성공이고 어느 것이 실패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공, 실패를 세상적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진짜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새로운 평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당당하게 지금 아까 읽은 대로 우리의 삶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대놓고 우리 삶은 세상에 더럽고 세상에 찌꺼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구절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끝머리에 두셨다 그랬어요 끝머리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대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원정을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고 승리하면 돌아올 때 로마 시내에 개선 행진을 합니다 개선 행진을 하면 제일 앞에 사령관이 말을 타고 가요 그 뒤에 병사들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가냐면 포로들이 따라가요 포로들이 그러면 전쟁 포로들이 뒤에 따라가면 거기에 온 로마 시민들이 조롱하고 야유하고 돌던지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온갖 비웃음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행진이 끝나면 거기서 처형을 당해요 마치 자기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기입니다 현재 자기들이 삶을 보니까 굶주리고 괴롭고 헐벗고 목마르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이런 모든 걸 보니까 마치 자기들은 개선 행진에서 제일 뒤에 포로가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죽임당하는 그런 식의 삶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나? 그러니 당신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 얘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나 자기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그래요 또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그리스도 때문에 비참해지나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온갖 고난이 있고 비참함이 있고 이러한 삶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당신들의 기준에서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훨씬 나은 거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는 높아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연약하면 우리는 강해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면 우리는 부유해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더 나은 평가만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낫다고 바울이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는 이미 그 전에 그렇게 살아서 승리한 사람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방법으로 사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서부터 오셨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 중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가 누가 있냐 태어남부터 그랬고 가난한 집안에 자라났고 동네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던 나사렛에서 살았고 뭐 하나 내놓을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받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인생에서 세상의 기준에 보면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 때문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마침내 그분도 하나님이 부활해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됐으면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 이게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고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것이냐 한번 판단해 봐라 이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러운 것 찌꺼기처럼 역임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더러운 것 찌꺼기 같은 것이 천국에는 보물이요 이 세상에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천국에는 찌꺼기요 어느 방향으로 가겠느냐 이게 이 세상에서 실패처럼 보여주는 것이 천국에서는 성공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실패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이 패러독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뒤집힘입니다 어느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까 얘기한 조엔 롤링이 2008년도에 하버드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실패의 유익함이에요 실패의 유익함 조엔 롤링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서 어찌어찌 대학을 갔어요 대학에서도 좋은 성적이 아니었어요 졸업을 했고 졸업한 지 10년 안에 결혼했다 이혼했고 애가 있습니다 빈곤 속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소설을 써서 출판사를 다니는데 다닌 데마다 빡굴 말았습니다 겨우겨우 한 군데 이걸 받아준 출판사가 있어서 출판을 한 것이 해리포터야 그러한 그녀가 실패의 유익에 대해서 하버드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척하는 거 실패했을 때는 아무것도 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본능적으로 생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패하기 전에는 생존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성공 속에서는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직장생활 하신 분들 공무원도 있고 대기업도 그렇고 그러면서 남에게 굽힐 일 없이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한 분들은요 은퇴하거나 퇴임하고 나서 사업을 하면 100% 망합니다 100% 망해요 왠지 아세요? 사회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장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그러뜨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 내 물건 하나 판다 이것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을 몰라요 평생 갑으로만 있던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었던 사람은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끝 뒷면을 모르니까 상대편에게 맞춘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실패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나의 진 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는 못 봐요 이것이 성숙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실패가 절대로 화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세상에 가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지려고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먼저 겸손하려고 합니다 먼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 내게 힘이 주어지면 그 힘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는 데 쓰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인생을 평가하고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직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는 아십시오 세상의 성공? 절대로 천국의 성공 아닙니다 세상의 실패? 그냥 실패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방법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이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지금 온갖 고난과 어려움 이것이 내게는 훈자인 것을 내가 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부디 길이 천국까지 남을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